안녕하세요. 일본 파트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스틸 공고암 소개 드릴까요? 공고암이라기보다 풋풋암도 가능합니다. 파트사 박스 표기된 문구입니다. 세로 큐객은 폭이 305mm, 그리고 널리 430mm, 두께는 5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PVC 부품함 또는 피스함들을 보관하고 또 이런 부품함들이 보관할 때는 약간의 충격으로 깨지고 파손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넣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이번 행사에 이 부품함과 피품함 두 개를 그냥 무료로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보유 수량 한해서 까지만 판매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이동도 용이하고 또 부품 자체를 안전하게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놔도 파손될 염려 없이 보관에 용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스틸 공구박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